안녕하세요. 지금 맥스FC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맥스앤젤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델 심치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격투기에 꽂힌 라운드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에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이나 퍼포먼스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경기를 축제로 만드는 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운드 돌다가 팬분들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손키스도 날리고 과감하게 포즈도 취해드리고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만큼 즐거워해주시고 있구나를 제가 멀리서 보면서 몸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관람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난 경기가 너무 즐겁지만 라운드걸이 좀만 더 꽁꽁 쌈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인 소개로 맥스FC의 맥스앤젤을 뽑는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좀 용기내가지고 용기라기보다는 욕심을 많이 냈어요. 굉장히 어필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무조건 뽑으셔야지 후회를 안 할 것이라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웃어라. 항상 웃고 뭐 시상을 할 때도 너가 시상을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긴 선수를 축하해주러 간 자리이기 때문에 웃으라고 막 거기서 막 섹시한 척 나 치명적인 척 하지 말고 계속 웃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빵긋빵긋. 수익 같은 경우는 지방 경기가 많은 단체여서 지방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려요. 그때그때 다른데 소망이 있다면 팬들의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의 수익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저희 경기를 관람해 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저희는 멋진 경기 만들어 나가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 약속!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